이거 따가야 돼. 아 이거 때려버릴까 몰라? 때려버릴까. 어어 둘 다 나와. 지회 идет. 아 5초. 아 9초. 신율이 찬. 아 5초. 6초. 대중ари 태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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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어리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아! 근데. 근데. 그만 딸 거야? 다 딸 거야. 다 따야지. 됐어! 나 해 봐, 나 해 봐.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우리 요금만 좀. 너무 힘들면 진짜 이따가 지나. 잡아야 되는데. 포기를 모르는 끈기의 병만족 젊은 피 80 라인을 중심으로 동생들이 한 건 해내고야만 해요 어깨엔 무거운 과일들을 짊어졌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공만족 형님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애들 올 때 뭔가 변화라도 여기다가 찾아야겠네 여기 변화라도 못 찾는 거 아니야? 하고 싶대 여기 이렇게 메꿔주세요 넵 오케이 멋있어 어떻게 이런 걸 뚝딱뚝딱 만들까 옛날에는 집 짓는데 시간 많이 줄였었지 옛날에 초창기 때는 집 짓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땅바닥에서 다닐 적도 있어요 형이 나무가 없네 괜찮겠어요? 인정씨 인정이가 치우라고 그랬어요 병만족의 새로운 쉼터 탕카니카 그늘집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왔다 짰어 왔어? 고생 많았어요 왔어 우와 우와 이거 뭐냐 이거? 이거 파파야 파파야? 그 다음은 파파야? 오 일곱 개 이거 짜려서 죽는 줄 알았어 못 올라가는 거야 어 나무가 한 20m 정도 되어있어 못 올라갔어 내가 올라가려면 다 실패해갖고 긴 작대기 연결해갖고 계속 스테이지 떨어질 때까지? 2시간? 많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이거 달려있는 나무 한 두 개 정도 발견했는데 그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따온 거예요 야 그게 어디야 그러니깐요 야 먹자 어우 그거 어느 날